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엄청 덥죠? 갑자기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은 원래 7월에 오는 건데 장마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복더위에 버금가는 여름이 왔고 미국에서도 지금 폭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제가 볼 때는 여름 더위가 시각적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 일기예보에서도 아마 금년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엄청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여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름에 나올 모든 섹터와 모든 종목들 그중에서도 좀 부실한 종목들 빼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좋을 종목 위주로 선별했으니까 아마 앞으로 두 달간 7월, 8월, 6, 7, 8월이겠죠. 한 8월 중순까지 광복절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여름주가 마감인데 두 달간 거래하실 섹터와 종목들이 오늘 다 나오니까 잘 참여서 보시고. 여러분 지난 한 6주간 정도 제가 토요일 방송하고 거의 뭐 틀린 종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다음 한 주 내에 다 오르죠. 그래서 실리콘트도 수없이 많이 설명드려서 아마 제가 2월 2일 날 서울경제TV에 출연한 이후에 그때 공약주를 드린 후에 공약주를 매달 드렸고 토요일 스위그마라다에서도 5월 내내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리뷰하면서 실리콘트도 괜찮습니다. 썬티어 잘 보이셔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여름 관련 주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있었죠? 빙그레, 파세코, 심진제인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그 이후 3일 내에 다 올랐죠? 그죠? 물론 이제 다 오르라고 저도 예측치 못했습니다. 언제 오를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여름이 되고 그러한 시즌이 되면 그에 맞는 종목들을 거래하시면 되고 여름인데 겨울 종목을 갖고 와서 이 종목은 언제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종목도 유행이 있고 옷도 유행이 있고 여러분 주택시장도 유행이 있고 모든 것이 유행입니다. 그 유행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학습한 역사 교과서를 주식 교과서에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틀리고 주식은 틀리다 주식 공부는 따로 하고 주식을 따로 봐서 공부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만 하신 분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였는데 공부한 것을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주 더운 한 주를 맞이하고 있고 주말에 잠깐 비가 오겠지만 또다시 다음 주에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니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극히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를 대비하자고 말씀드린 빙그레, 파세코, 신문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아마 그 세 종목 아무거나 눈 감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 지금 수익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여름 관련주를 다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 우리가 썬머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역이 몇 개 있나 한번 제가 봤습니다. 크게는 선케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썬블럭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막은 거죠. 또 햇빛에 대해서 피부를 케어해 주는 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리콘트가 있고 실리콘트는 어떤 선케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화장품의 중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리콘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전문으로는 천진 뷰티 사이언스, AST도 있고 뷰티 스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리어도 있고 선크림이 이 회사만 파는 건 아니니까 선크림이라든가 선케어용으로 나오는 이런 화장품들은 여름 내내 특히 비가 오는 장마 내내가 아니고 햇빛이 쨍쨍 뜨면 뭐가 떠오릅니까? 선크림 발라야 되겠네 하면서 이 종목이 뜨겠지 하는 생각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영역은 시원함이죠. 시원함. 더울 때 시원함. 뭘로 합니까? 빙과리를 먹으면서 빙그레. 대표적인 거죠? 오래됐죠? 한화 야구 프로단이 처음 출발한 게 빙그레 야구단이었던 것처럼 빙그레는 잘 보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기 나오는 빙과 창문형 에어컨 섹터는 지난주에 구두로 마무리, 수익을 말하다는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가져왔고요. 전력은 여름철에 미국에도 지금 폭염이니까 또 AI 수요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재료 산업 등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전력 관련된 주도를 또 잘 봐야 되고 아시는 종목이 많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써머 푸드, 여름철 음식 그러면 국순당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는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국순당을 좀 아실 거고 제주 맥주, 만니카 FNG, 하림 전혀 특이한 종목 하나도 없죠? 아마 오늘 제가 소개시키는 종목 중에서 모르시는 종목이 아마 AES텍이라든가 지어소프트, 국순당, 파세코 이 정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묶어서 여기 나온 종목들은 제가 검증하기를 최소한 재무자표가 상폐가 되거나 이런 위험 요인이 없고 적자가 크게 나지 않고 주로 대부분 흑자가 나는 회사 위주로 가져왔으니까 잘 보시길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늘 제가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리지만 거래를 하실 때 상승률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락률이 중요합니다. 하락률은 여러분 손절을 마이너스 1%나 2%에서 막으면 상승률은 3에서 10%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 마켓 시킨을 온앤오프를 하기 전에 시조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육방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두 개의 방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장하는 그리드 위주를 단타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시조가 전에 단타 매매를 하고 추천드린 종목은 딱 이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종목은 여름 석탈을 포함해서 모든 요즘의 이슈를 다 모은 종목인데 첫 상장하는 날입니다. 특히나 첫 상장할 때 첫날은 첫날은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오후장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오전장에는 급등하는 상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드 위주를 추천드렸는데 아마 시조가에 사신 분들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30%에서 당일 50%까지 수익을 내셨으리라고 상담됩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공모주에 청약하신 분들은 100% 상장 첫날 100% 고가에 매서셨다면 100%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리드 위주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 추천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리드 위주라든가 실리콘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일 방송 출연하면서 맨날 나온 게 뭡니까? 실리콘트죠? 장담컨대 2월 1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실리콘트를 공약주로 들이면서 3월 19일, 3월 26일 실리콘도 또 공약주 드렸죠. 4월 10일 공약주 드렸죠. 5월 7일 드렸죠.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가 수없이 해보니까 제가 말씀과 리뷰 추천을 드리는 게 한 실리콘트만 수십 번 되는데 그 수십 번 중에 단 한 번만 사신 분이라도 한 번 사신 분이라도 한 번도 물리시지 않고 전부 수익을 내셨을 위치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테마인 썸머 테마에 집중하셔서 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큰 부담 없이 거래를 하실 수 있다. 5만 가지 잡다한 종목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수익을 쓰려고 말하다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틀림없이 거래하시려면 대형 바이오, HLB 그룹주, 3천당 제약, 알테우젠 거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미 HLB도 한 번 크게 패치파시로 먹고 나왔고 3천당도 100% 이익 나고 나왔고 마지막 알테우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테우젠 썼습니까? 제가 방송한 이후에 46%, 50% 가까이 올랐죠.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방송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드리면서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 주소에서도 사업을 안 해보시고 분석만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각종 IT 사업도 많이 해봤고 실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분보다 다른컨대 다른컨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가져온 썬머테마 종목들도 그렇게 실제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 프로핏 모델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가져왔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썬머테마는 선케어 관련된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빙가리와 창문용 에어컨이라는 게 있고 전력이 있고 썬머푸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문용 에어컨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에어컨이 달기가 힘들어요. 저희 사무실도 제 사무실 4층이 있는데 창문이 바깥을 안 내보기 위해서 에어컨을 달라고 하면 천정형 에어컨을 달았는데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새 걸 달아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요즘엔 또 미터당 얼마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층이라든가 셀프 설치가 안 되는데 창문용 에어컨은 셀프 설치가 됩니다. 에어컨 기사를 부르지 않아도 에어컨 수요가 폭주할 때도 그냥 본인이 갖다 달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성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파스코가 얘를 전문적으로 출시하면서 파스코가 급등을 했던 적이 많이 있어서 거래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끼이는 주 이렇게 그게 창문용 에어컨이고 선케어는 작년까지 우리 화장품 섹터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고 엔데믹으로 넘어가서 지금 코로나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시절에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거의 다 벗었고 태양을 보면서 얼굴을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그 뭐죠? 선케어를 바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옆 사무실에 성형외과가 있어서 점을 뺐어요. 한 두 달 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리터치라는 거 아시죠? 그걸 했는데 마지막 리터치라서 지금 여기 하나 붙이고 나왔는데 간호사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꼭 밖에 나가실 때는 선크림 바르고 나가세요 하고 간호사 자체가 판매 사원이 됩니다. 판매 사원이. 그런데 이게 선크림이 한국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사가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도 미국이나 유럽, 호주같이 태양열이 심한 지역이 있죠. 여름에 태양열이 그쪽이 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가봤거든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생활을 해봤고 가보면 더위의 수준이 태양열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뜨거움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철을 댈 수 없는 정도의 뜨거움인데 살이 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팬데믹, 엔데믹 시대 이후에 선케어, 선크림의 시장은 저는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 센터의 세그멘티드 에리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급등록이 있겠지만 선케어, 선크림 관련된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력 수온은 우리가 AI의 수위에서 많이 증거가 되는데 사실 우리 체감지수는 AI에서 우리 주변에서 전력이 많이 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름이 되면 덥잖아요. 당장 뭐 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에어컨을 7월 1달에 켰는데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 켜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완전한 여름이 작년 7월에 왔던 여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자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점에 주가는 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AI는 기존에 4월, 5월에 하던 얘기고 여름에는 그냥 전기 수요가 급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생소하신 종목 생소한 종목 지어소프트도 가져왔으니까 그 종목도 잘 참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머푸드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상세하게 한 종목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리콘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린 이유가 실리콘트는 지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고점을 찍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고점이라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5일 선을 리바운딩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5일 선을 뚫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살짝 뚫은 척했지만 당일로 바로 회복한 경우가 지난 2월 달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리콘트가 그렇다고 해서 무적적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여기까지가 목요일까지의 수급 상황인데 외국인이 목요일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도 팔았고 금요일과 목요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했으니까 실리콘트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다만 관심 정보가 넣으셔서 내려와서 만약에 20월 전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에 걸치게 된다. 또는 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일부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트는 대박주입니다. 종목의 대박주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대박주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이커머스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안 파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썬케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는데 여름 되니까 썬케어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썬케어가 관련 테마로 오늘 가져왔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에 상승세터 썬케어입니다. 화장품입니다. 실리콘트, 뷰티, 선진 뷰티 사이언스, ASD 세 종목을 설명드렸고 그 설명 이후에 딱 3, 4 거래일 내에 전부 다 10%에서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 아니라도 지지난부터 설명을 드려서 토요일 수익을 말하다를 듣고 시장에 옮기신 분들은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이 토요일 방송이 괜찮다 하는 거를 믿기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리콘트 잘 보시고 그 이유는 재무제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배 급증해서 478억이었는데 금년도 역시 한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예측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상퍼가 27이지만 사실 이 실적이 더 나올지 조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진행해봤는데 그 변곡점이 여름에 시장에서 어떻게 인기를 끄느냐 여부가 달려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투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거는 오늘 종 종목 설명드린 종목 중에 대형주 있죠. 실리콘 주도 이제 대형주가 됐습니다. 제가 소식 시켰을 때 만 원 언더였던 게 오만 원이 넘었으니까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방송국 계산하고 제 계산하고 틀린데 제가 추천 후 종가 기준으로 해봤더니 6배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공약주를 드리는 중에 6조가 넘었는데 제가 2월 1일에 방송에서 공약주를 드리니까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안 올랐어요. 며칠 안 올랐더니 안 올랐고 3월 달에 다시 추천드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그러는 거예요. 화장품도 올라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인기 전문가가 됐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퀄리티티 반도체, 고용, HSP 지금 다 폭락한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추천받고 물려있는 종목들. 그때 저 혼자 화장품을 7동, 8동, 8동, 막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장품도 그 섹터인가요?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름은 요즘 화장품만 보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리면 시간이 흘리면 어제의 소요 종목이 오늘 다시 배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가 여름 관련주입니다. 아직 여름은 도래했지만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종목들 잘 보내주시라. 그중에서 대장주는 뭐다? 실리콘드다. 수급을 잘 보시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수급. 그리고 오일선을 잘 보시라. 오일선 잘 보세요. 오일선이 뚫고 내려오면 여기서는 혹시 가지고 있는 물량 있으시면 손절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십일선에서 받치고 사시면 됩니다. 대량 사시면 안 되고 주식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 같기 때문에 한 5%, 10% 사시고 올라갈 때 조금씩 추가 매수하셔서 불타기를 하셔서 들고 가시면서 올라가면 계속 이철하시면 수익이 많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설명드려서 오늘은 간략하게 하고 설명 안 드렸던 종목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서 잘 모르신 분들도 있는데 이쪽이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장 끝난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180억인가요? 190억 정도 관련된 썬블록 화장품 관련된 증설한다 증설 투자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깔 같은 종목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인데 여러분들은 방송을 먼저 보셨으니까 공시 나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방송도 보셨을 거고 그 전에 제가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수없이 말씀드린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은 종목이었는데 아마 매수하셨다면 늦어도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대박 수익을 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다. 이슈는 최근에 공장을 왜 증설하겠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공장을 190억 조그만 회사가 들여서 증설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썬케어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될 종목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다. 왜 빼놓지 않냐? 종목의 조사가 아니라 실적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2년도 영업이익이 53억 23년도가 90억 금년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배 가까이 상승이 예상되잖아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다. 여기에 주목하시라. 영업이익이 순이익은 순이익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영업의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가 중점은 아니고 개가 중점은 아니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보시되요. 이게 뭐냐면 심플하게 장사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을 여러분 장사하실 때도 여러분 장영업자도 많이 있으실 텐데 수익을 내지 않는 종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익을 수익을 내야죠. 아까 어떤 분이 금요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종목인데 뉴프렉스라는 거를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추천받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사가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주가가치는 6만 9천 원대예요. 아니 흑자를 안 내는데 회사가 무슨 추가가 6만 9천 원이니까 그것도 액면가가 5천 원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5천 원도 확인 안 해봤지만 액근을 해서 실제는 막 10만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이 영업이익이 1억도 안 나오는데 1천만 원도 안 나오는 회사가 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10만 원이 마리가 됩니까? 설령 5천 원 액면가 기준으로 3만 원이라도 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버블 중에 버블이라고 표시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선진 뷰티라든가 모든 종목들은 버블을 뺀 종목들 버블에 거품이 없는 종목들 울르기 많이 울었을지라도 그런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거래하시면 좋고 수급을 장갑하고 수급 기관의 매도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요. 이런 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건 좋다는 표시예요. 왜?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카바치고 외국인이 다 매수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를 받고 밖에 나갔는데 태양이 뜨겁다. 모자를 썼는데도 막 괴로워요. 더워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사야겠구나 생각이 딱 듭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마치고 그건 뭐죠? 제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 같더니 선크림 바르세요. 해서 안 되니까요. 내가 방송 잘했네. 그 소리 듣고 선케어 뜨겠네 그랬는데 바로 뜨더라고요. 바로 뜨잖아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렇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주식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S택은 우리 선크림 소재 만드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선크림 자체 화장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오르겠죠. 여기는 좀 잘렸는데 수급이 크게 영향을 미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시장의 이슈를 받는 실리콘트나 선진, 뷰티, 사이언스 반은 틀리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올라가면 얘가 덩달아 올라가는 부대장 정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잘 보시고 얘도 역시 수급이 또 항상 모든 건 수급을 체크하셔야 돼요. 수급을 두 번째 뭐 보시라고 그랬죠? 이 영업이익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어때요? 올라가죠? 아까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두 배지만 두 배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한 50% 이상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이. 이 회사도 이쪽에 수요가 많아서 올라올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냥 추정이 아니라 연출 추정이 아니라 이게 일사분기를 지나고 나온 추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추정치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는 게 거의 정사세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마인에서 10억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이런 종목 하시라 이런 종목 수익이 나는 종목 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퍼 이것도 높은 건데 좀 낮으면 더 좋았을 텐데 퍼가 높지 않은 종목 그렇죠? PBR이 낮은 종목 이거 상식 아닙니까? 주식의 상식 물론 이 종목 상식을 지키지 않아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저도 추천하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SP 스포트 같은 거는 흑자가 잘 안 나왔는데도 제가 추천했지만 그런 거는 단기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이런 종목은 흑자가 나잖아요. 흑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주고 그러면 막 오르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주고 다 오른데 뭐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계절을 보세요. 밖에 태양이 비치고 그러면 태양이 많이 비치면 여러분들이 막 화장품을 진하게 바르겠습니까? 선크림을 바르겠습니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누가 먹어봐야 하나 보시면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이 AS택이다. 실적도 좋고 그렇죠? 수급만 보통이다. 수급은 아까 선진 뷰티컬 좋았죠. 그러니까 아까 오늘 세 종목 선케어 여름 화장품 관련 주의에서 세 종목 실리콘트 선진 뷰티 사이언스 AS택 그냥 마녀 공장도 있고 삐아도 있고 뭐 뭐죠? 클리어도 있고 보노도 있고 끼인 종목 많은데 오만 가지 잡담가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위치만 잘 사시면 그죠? 고점에 따라잡지 마시고 위치에서 내려올 때 눌리막에서 사셔서 조금씩 매매하시면 수익을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The simple is the best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최선인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막 퍼뜨리지 마시고 압축해서 그 종목 내에서만 자기가 공부하시고 계속 완벽하게 하시면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일 겁니다. 자기 영역만 잘 보면 되지 그러다가 다른 종목만 보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나? 못해요. 축구를 잘하면 작가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는 잘하는데 갑자기 탁구를 하겠다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 타이거우즈가 있죠. 유명한 타이거우즈가 골프를 엄청 잘합니다. 골프를 엄청 잘해요. 다른 종목을 했어요. 뭘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종목을 하니까 되든가 안 되죠. 또 마이클 조던 있죠. 우리 프로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이라는 사람 농구는 무지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은 농구가 아니라 야구예요. 그래서 야구로 전향도 했었어요. 일대 프로농구를 은퇴하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의 의미에서는 잘하지만 프로야구에 적응하기에는 실패해서 다시 농구로 돌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잘하는 종목이 잘하는 전문 영역이 따로 있듯이 여러분에도 전문 종목 전문 섹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 압축한 종목 위주에서 종목을 압축해서 종목 섹터의 전문가가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종목을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돈만 수익만 나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목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포트에 계좌의 종목이 너무 많으면 주식이 올라가도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손이 느려서. 아무리 빨라도 못합니다. 컴퓨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런 영역을 잘 보시고 거래하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빙그레죠. 빙그레 그러면 아이스크림 얼음 관련된 주가 빙그레죠. 빙그레 빙그레 어떻습니까?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작년도의 실적이 거의 우리 실리코트만큼 급증했어요. 근데 금년도 실적이 작년만큼 급증하지 않고 약간 급증한 선이니까 적당히 그 선에서 거래하시면 되고요.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눌림목이죠. 눌림목이니까 이거 좀 유치 괜찮은 것 같아요. 눌림목이나 한 번 급증해주고 눌림이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한 번 급증해주고 눌림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매수 타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빙그레 수급은 어떻습니까? 수급 수급은 들락달락하죠. 기관과 유기인이 있으니까 수급이 가장 좋은 건 수급이 이렇게 빨간 거 있죠. 빨간 게 빨간 게 개인에 있으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 빨간 게 빨간 매수가 쫙 빨간색이 막 있으면 그게 안정적인 종목이다. 섹터의 흐름을 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위치를 잘 잡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잘 보셨고 빙그레 다 아시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다음은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죠. 창문형 에어컨 그러면 대명사가 파세코다. 이렇게 하면 되세요. 파세코는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 겨울에는 난로 난로 수출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지금도 1위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캐나다 같이 아주 추운 극한 지역에 겨울에는 난로를 팔고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이 추후 며칠인데 창문형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쟁사가 유사한 모델로 유사한 가격대로 LG 삼성은 물론이고 실전역까지 되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심화되면서 수익이 엄청 좋아졌던 회사가 수익이 조금 악화됐었습니다. 수익이 갑자기 급증해서 이게 급증한 모습인데 급증했다가 수익이 작년에 165로 줄었죠. 아니 작년이야 이제 작년에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 재산상학헌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수익은 줄었지만 어떻습니까? 순익상황으로 흑자가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적으로 소액출이 되기엔 좋다. 다만 펄을 봤을 때 퍼가 높기 때문에 아주 안전적인 종목은 아니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테마주로 거래할 종목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전인데 신일선풍기 다 아시죠? 선풍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관리 종목에 들어갔었다가 그저 만진이 업그레이드해서 흑자간 회사로 수익이 나는 회사로 변모한 회사입니다. 원래 적자가 많이 나와서 회사 규모도 다운사이징 되고 해서 관리 종목까지 들어갔었던 회사인데 지금 흑자간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매출이 얼마죠? 한 1,800억 정도 2,000억 정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소형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형 개인들이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름에 선풍기로 오르지는 않아요. 선풍기는 중국 업체도 많고 제가 홀세일 주말에 가봤더니 중국 선풍기는 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선풍기 때문에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오르면 창문용 에어컨 이슈로 오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전자 아시니까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한 번 급등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날 신뢰전자 말씀드리고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목금 그러니까 화수에 올랐네요. 화수 그렇죠? 이때 금요일에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사시거나 화요일날 사셨어도 여러분 수익을 보셨을 종목이 신뢰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걸 잘 보시라 이거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어설프스인데 여름철에 더우니까 신선식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지어소프트고 무인결제 시스템도 하고 무인결제라든가 전력 측정이라든가 결제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전기 관리하는 게 우리가 전기, 전력 이런 게 붙어야 우리 전력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 급등하는 종목이 지어소프트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수급이 기관들이 딱 벌써 배치를 딱 시켰어요. 외국인은 이제 수급이 났다고 팔았는데 차트상의 위치가 5일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5일선 위 매매하시고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지금처럼 손절하시고 다시 올라가면 매수하시고 이거 오래된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원칙이 5일선 깨우면 매도하시고 손절하시고 5일선 위에서는 저점에서 매수 고점 매도 이걸 반복하시면 그러다 급등하는 날 진짜 더운 날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 잘 보시고 다시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에 적자지만 작년도 실적이 엄청나서 됐죠. 21년도에 대비해서도 두 배나 올랐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비할 수가 없죠. 22년도에 적자였는데 150억 흑자를 냈고 아까 신일전자와 비교해서도 매출 규모가 두 배 이상 높은 5천억이니까 매출 사이즈도 사이즈업을 합니다. 사이즈업을 하면 크다. 대규모다. 이런 뜻인데 사이즈업을 합니다. 거래할 만한 종목이다. 반드시 이것도 관심 섹터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겠습니다. 국순당입니다. 국순당. 국순당은 여름철에 더우면 어떻습니까? 시골 가면 막걸리 한 잔 사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게 수소 이러면 수소차 관련돼서 또 오를 때도 있어요. 국순당이 국순당이 수소차도 걸려있고 막걸리도 걸려있으니까 두 가지 상승 모멘템이 딱 잘 보시게 되고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흑자는 계속 나요. 그런데 순이익은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하니까 이게 규모는 좋지 않은데 얘가 또 끼가 셉니다. 끼가 센 종목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국순당도 여름관련주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목요일까지인데 목요일 장중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급등했잖아요. 여름관련주 되면 이렇게 딱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 맥주 이게 안타까운데 이 목요일에 만들고 이게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목요일 자료입니다. 목요일 장중의 자료인데 오전 자료인데 현재 천입이 57원이 아니라 불행히도 금요일 날 오후장에 급등해서 제주 맥주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후에 급등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빨리 급등한 거예요. 흑자도 안 나는 회사예요. 이거 차시 불안한 회사라서 대량 거래하면 안 되고 소액 거래해야 되는 회사인데 이게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어요. 이게 금요일 날 이게 차트가 급등해서 당기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왜? 적자임을 사는데 급등했죠. 급등 전에 여러분들이 소액 매수하셔서 이익을 보셨어야 되는데 급등을 해결하는 바람에 여러분 종목으로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이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이제 또 내려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출애 등을 하시는데 자, 이 급등하게 자, 보세요. 이게 목요일 날 수급을 보셨죠? 금요일 날 왜 급등합니까? 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40만 주 50만 주 가까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급등의 증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차트와 수급과 시장의 이슈와 재무제표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갖고 경영학과 나오셨거나 경영학 교수님에서 막 실적이 나오느냐 막 따져요. 실적만 나오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질 보세요. 자동차 부품질 실적 엄청 좋고 저 PBR주인데 최근에 오른 건 SL인가요? 그 한 종목으로 화신이니 소모 혜택이니 안 오르지 않습니까? 실적이 무조건 좋다고 오르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누구나 아는 종목 누구나 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에서 거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주맥주는 제주도 가면 제주맥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주맥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맥주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 보시고 매주시켜주셨어요. 수급이 빠지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 수급매매하세요. 수급매매 5일선 매매하시고 이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커 FNG 마니커 FNG 드디어 초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저 계산 안 해봤는데 초복은 아직 안 됐겠는데 초복, 중복, 말복 말복까지는 오르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초복, 중복까지는 오르는 종목이 급등나가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마니커, 마니커 FNG, 하림 이 종목입니다. 마니커, 마니커 FNG, 하림이다. 이거 잘 보시면 돼요. 마니커 FNG가 현재 얼마인가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마니커 FNG가 또 급등했잖아요. 여름 되니까 급등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급등했다가 내리는 건데 여기 5일선 붙을 때 2격선 붙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수익을 지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건 저는 지금 당장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내려온다면 해야 되는데 빨리 떠버렸어요. 더워지는 바람에 그렇죠? 산복, 삼계탕 수출 자, 삼계탕 유럽의 수출을 그러면 마니커 FNG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에 수출을 유럽의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마니커 FNG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 잘 먹습니다. 요즘에 K푸드가 인기죠. CJC푸드, 사저씨푸드 이렇게 삼양식품 라면이 요즘에 해외에서 엄청 팔린다고 그러죠. 자, 삼계탕도 여름 되면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사 먹을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사 먹을 수도 있고 내국인들도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삼계탕 관련주 오늘 종목 차트상으로는 마니커 FNG 하나지만 마니커, 다시 말씀드린다. 마니커, 마니커 FNG 할임을 잘 보셔서 여름 관련주 삼계탕 관련주로 매매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종목을 다 드렸죠. 자, 이렇게 종목을 다 드렸는데 다음 주 대응 정략을 대응 정략을 하면서 오늘 했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리뷰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무슨 무슨 테마를 공략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름 테마적으로 공략하시면 되고 자, 봄이 돼서 반도체 수출이 호황일 것 같으면 뭘 공략했죠,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하면 되고 봄이 오면 자, KB2를 공략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을이 여러분 장마가 오는 8월에는 뭘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나온 김에 장마가 오면 장마 관련주를 공략하셔야 되죠. 나온 김에 여기 안 나오는 주문을 설명드릴게요. 여름이 지나고 여름에 장마도 여기 오늘 안 적었는데 장마 테마줄을 안 적었네요. 장마 관련된 주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이고 자연과 환경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조그만 건설을 해드렸죠? 대표적인 게 자연과 환경이에요. 그냥 자연과 환경을 포함해서 조그만 건설을 해드렸죠. 이화공영 장마 관련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뭐 이런 거 서원 뭐 이 정도 거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아 비 오네 아 주식도 안 되네 이렇게 감탄하실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뭐가 오르지 하고 비가 오기 전에 비 온다면 늦고 비가 오기 전에 선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여름 테마줄을 공략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렇죠? 또 여름 테마줄이라서 막 여름에 안 오를 종목이 있죠. 가장 인기 없는 거 무거운 종목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석유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석유주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급등한 게 한국석유 홍두석유잖아요. 석유주의의 당연히 대표적인 건 S.O.1 뭐 S.K. 이노베이션이죠. 근데 대형회사다 보니까 안 올라요. 급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리기를 재물재표도 좋고 탄력이 좋은 한국석유 홍두석유 중앙인애비스 세 종목 그죠? 섹터 강의에서 화엘 석탈을 설명드리고 60% 이상 올랐고 또 수익을 말하도록 해서 또 설명드리고 또 6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게 탄력이 있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재물재표가 받쳐주는 종목 수급이 있는 종목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수급 탄력 재물재표 이슈가 있는 거 네 가지입니다. 그럼 여름의 이슈는 뭡니까? 여름 테마주겠죠. 여름 테마주 오늘 종목들 잘 보시고 제가 오늘 자료에 갖고 있지 않은 장마 테마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연과 환경 이화공용 그냥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할 수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종목을 거래하실 때 그때 재물재표가 안정적이냐 영업이기 적자냐 부채비를 높냐는 한번 따져보시고 하시되 그때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고 이런 소형주들은 수급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끼가 있는 이력인 종목 중에서 즉,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컬 그죠? 스탁에 추사하시라는 말입니다. 히스토리가 있는 즉, 탄력성이 있었던 역사가 있는 종목 즉, 수급이 왕창 들어왔던 종목들에서 거래하시라 이제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아침에 장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날 장초에 어느 섹터에 거래대금이 들어왔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섹터에 상승률이 높은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어느 섹터에 거래대금이 들어왔나 어느 섹터에 상승률이 높은가 상승률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면 상승률은 높은데 거래대금이 덜 들어온 소형종목들이 있는 테마가 있고 거래대금도 왕창 들어오고 상승률이 높은 섹터가 베스트 섹터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여름 테마주가 될 수 있다. 끼이는 종목이다.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는 여름 테마주를 공략하시라. 주말에는 놀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운동하러 가보시고 햇빛이 얼마큼 센가 일기부도 보시고 다음 주 일기부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비가 오는지 장마가 오는지 장마가 올 것 같다. 그럼 장마 올 때 뭘 해야 돼요? 장마를 대비해라. 이런 말이 우리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장마 올 때 대비하라고 그냥 장마 대비해서 창문도 잘 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식을 살짝 매수해두면 소량 매수해두면 그거 들고 가시다 보면 이익이 나겠죠. 이런 걸 잘 하셔야 주식에서 수익을 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 아까 했던 종목들에서 한번 유학해서 다시 유학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썸머 테마에 집중하자 그랬죠. 썸머 테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종목들이 뭐뭐가 있었나요? 썬케어, 썬블락이라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빈과류, 창문형 에어컨이 있었고 전력이 있고 썸머푸드가 있었죠. 여기서 부연하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 좀 더 추가 설명하고 오늘 수익을 말하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썬케어에는 화장품에는 실리콘트가 있고 여기도 안 나왔지만 미국 쪽에 판매가 많은 회사가 어디 있냐면 인글루드랩이 있죠. 근데 제가 5월 달에 수없이 말씀드려서 알려드리지만 인글루드랩은 썬케어를 안 파는 종목이 아닙니다. 인글루드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침이 있는 것뿐이니까 실리콘트 인글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에이씨 스택 그렇죠? 뭐 이런 거 잘 보시고 뭐 이상한 잡추들 있잖아요. 잡추들 막 그렇죠? 조그만 종목들 코리아나 이런 것도 잘 추천드려서 교육방에 추천드려서 막 30% 먹고 그랬거든요. 한국 회장품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시면 뭐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하셔도 그냥 몇백만 원 벌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 잘 추천드려서 되니까 꼭 썬케어만 보시지 마시고 탄력인 종목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 회장품 본능 클리오 실리콘트 인글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에이씨 스틱 또 의료기계에는 제이시스메리컬 그렇죠? 이런 게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3월 달에도 이 정도 강의해 드렸으니까 이 정도 잘 보시고 거래하시면 그냥 5만 가지 잡주 거래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창문용 에어컨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창문용 에어컨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관련 지도도 있지만 이게 삼성전자 LG전자가 대표주이다 보니까 그걸 매수한다고 에어컨 효과가 바로 삼성전자에 반영되지는 않겠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또 뭐냐면 다른 게 또 있어요. 다른 게 이제 빙그레 파스코 실리전자 외에도 우리 관련된 위메이드 엑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주변용들은 창피해변 못 시대 그냥 요새 종목 빙그레 파스코 실리전자 그냥 사료용 매수하셔서 거래하시면 좋다. 전력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전력은 서로 순환매가 있습니다. 전력은 전력은 급등할 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전력의 특징주는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전력들은 전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전자라는 것은 오를 때 쭉 오르는 상향이 있어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데 내릴 때도 계속 내리는 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것들은 한 번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꺾였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올 때 외에는 내려간다고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급등할 때 추천했는데 내려가서 엄청 싸셨다. 싸다고 매수하시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 주식은 싸다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관심과 이슈와 수급 미 받쳐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저는 내려가는 종목을 사지 않습니다. 올라간 종목은 사도 이익이 나는데 굳이 내려가는 종목에 매수하시지 말게 제가 오늘 전력 관련해서 6종목 가져왔다. 그래서 막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우상향하는 종목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있을 때 우상향할 때 올선 위에서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올선 뚝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는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제가 반도체에서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죠. 고용 보세요. 퀄리타스 반도체 보세요. 이게 흑자가 안 나는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그렇죠? 여러분 반도체 엄청 층 받고 매수하신 분들 많다고 제가 매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어땠습니까? 지금 주식에서 여러분 계좌가 반짝반짝 빛나나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엄청나있나요? 마이너스가 엄청나 있죠. 왠지 알았습니까? 추천받고 무대길을 샀으니까 그럽니다. 흑자도 안 나는 회사 흑자가 날 거라고 대박 흑자가 날 거라고 그렇죠? 흑자가 나는 회사도 있는데 흑자가 몇 업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주가가 막 10만 원 가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력 설비주는 전력은 아마 제가 이제 한국전력 갈까 설명 안 드렸네요. 설명 드릴게요. 한국전력은 여기서 탄력이 또 제일 낮은데 한 번 올라가면 얘가 무게는 크지만 웨이트는 크지만 올라갈 때는 한 번의 힘에 의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한국전력의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 하나는 뭐냐면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선거도 끝나고 대통령 방문도 끝나고 이슈가 사라지면 세상이 잠잠할 때 한국전력에서 한국 국가에서죠.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데 연기요금 인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급등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라고 갖고 왔었는데 아까 설명을 놓쳤네요. 한국전력은 언제 매수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의해서 나올 것 같으면 매수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요? 수급에 보면 기관과 의회의원이 깔짝깔짝 매수할 때 많이 대량 매수할 때 한국전력은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뉴스가 나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뉴스를 보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기 전에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종목들은 이미 선케어 종목원이면 시장이 노출됐고 나머지 빙과 에어컨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썸머푸드 관련 종목은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고 뉴스가 도래할 종목입니다. 특히나 삼계탕 관련주는 다음 주에 더우면 마니커 FNG 하림 마니커 이런 종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소액 매수하셨다가 저점이라면 마니커 FNG는 많이 올랐으니 빼고 저점에 소액 매수하셨다가 급등하면 그냥 당연히 팔아보시면 바로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잘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썸머 테마줄 집중 분석했는데 제가 이제 5월 달에 테마줄 집중 분석했지만 또 토요일에 보신 분들은 5월 달만 토요일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월 첫 주 둘째 주까지는 계속 화요일날 밤 8시 20분에 테마주 테마주가 아니죠 상승 섹터를 집중 강의했는데 제가 한 집중과 강의했는데 한 번 빼고는 한 번은 타이아를 했는데 타이아만 한두 종목 오르고 미세하게 오르고 한두 종목은 내리고 나머지 9가지 섹터는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방송 후 4거래일 내에 다 급등을 했습니다. 다. 그중에 석유 관련률도 있었고 KBT 있었고 HLB 그룹주도 있었고 전력설비주도 있었고 이상하게 제가 강의를 하면 한 주 내에 오르는 성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흐름이 맞다고 하면 오늘 강의한 썸머 테마 중에서도 아마 다음 주에 바로 5거래일 내에 급등한 종목이 나오리라고 예상되고 잘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게 어떤 분처럼 50% 입증 실지 마시고 한 5% 이 정도만 주식은 욕심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소액식 하셔야 되니까 살살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썸머 테마 특징 강의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강의에서는 보실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되고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향후에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할 수 있는 휴가위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잘 보시고 특히나 이제 부실한 종목이 있거나 수급이 빠질 때는 매수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좋은 썸머 테마 종목이 있지라도 수급이 빠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매수한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수급이 없는 종목에 베팅하지 마시고 수급이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 매달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강의니까 그걸 잘 성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에 거래했던 거 하나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드 위주라는 그리드 위주라는 금요일 상장 종목을 제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계장초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장초에 조금만 매수하셔도 한 삼백만 원치만 매수하셔도 여러분들은 한 오십만 원 칠십만 원의 수익을 그냥 오 분 내에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서 썸머 테마 중도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이 뜨거운 더위에 수익을 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욕심 부르지 마시고 이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을 기록하셨다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오늘 드린 종목이 뭐죠? 썬케어 종목 창문형 에어컨 빈과류 관련된 종목 AR이라든가 폭염 관련된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들 6종목 드렸고요. 썸머푸드 국순당 제주맥주 할인 마니커 마니커 펜지 여기 빠졌지만 CJC푸드 사조시푸드 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 종목이 모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식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수익을 가시고 내려가면 손절하시고 이익 나면 익절하시고 이걸 잘 하셔야 수익을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의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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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